가슴이 아파와 뭐가 그렇게 겁났냐? 뇌사 판정까지 담긴 진짜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. 사모님께서 저한테 초음파 사진을 요구하셨어요. 차은동이 전화 왔었다. 무슨 일인 줄 아니? 은동이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좋아. 걔 잡아줄 사람 너밖에 없다. 죽을 때까지 묻어. 너 이래도 괜찮겠냐? 얘기해. 니들 다 끝내버릴 때가 왔으니까. 니들 다 끝났어.